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벚꽃 만발한 3월 말입니다. 오늘 3월 30일인데 지금 태화강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하이라이트네요. 절정이네요. 태화강 국가정원에 벚꽃이 만개한 장면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태화강변 불고기 단지에 식당가 있는데 여기에 태화강의 식당 강변의 식당들 늘었었는데 여기에 주차공간에 차들이 이빨이 서 있고 벚꽃도 만발해가지고 멋진 모습입니다. 나무가지를 많이 쳤는데 전기줄에 얽힌다고 차를 잘 다니라고 태화강 국가정원 벚꽃 만발 한 장면입니다.